아 우선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배우분들을 관객으로서 TV에서 스크린에서 많이 뵀었는데 항상 그분들을 보면서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었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진심으로 영광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, 고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많은 시간을 보셨을 때 넌 큰 스크린을 보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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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꿈꾸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스키게임 크루 감동혁 감독님 김지영 대표님 정재 선배님 혜수 선배님 지령 언니 아는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